아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 마랑TV 직원들 전부 야유열에 갑니다 날씨가 되게 좋잖아요 요새 추워지기 전에 한번 가고 싶었어요 지금 도착 포천에 있는 한 펜션인데요 와 근데 여기가 진짜 산이야 나 인생이란 무엇이냐 마치 이 코스모스와 같아요 피고저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몇 분 지났지? 야 여기 거무호수공원인데 와 여기 좋은 음악도 나오고 야 이런 것도 있다 사탕숫을 만든 솜사탕이네 우리나라에서 제가 유일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신 장인이신입니까? 제 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와 진짜 예술이다 우와 우와 신기하다 3,000,000원 구동입니다 휴대전화 제가 한 번 남을게요 걸어다니면서 먹는건데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조금씩 먹는건데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조금씩 먹는건데 우리 있으면 바로 먹어야잖아 우린 나 못 참아 그래요? 사냥류가 사냥에서 나온 우유죠? 어 아 예 아 예 아니에요 아 예 아니에요 그럼 네 예 여기 아 예 아니에요 아 예 맞아요 아 여기 사냥이 아 직접 사냥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화티비 우유유유 어 진짜 고소하다 아 이게 사냥류 진짜 좋아요 그냥 엄마 내가 왜 좋아? 그냥 너 왜 엄마가 좋아? 그냥 너 왜 형이 좋아? 그냥 형은 내가 왜 좋아? 사냥이 아 오늘 물이 너무 이쁘더라 봐봐 아 좋다 좋다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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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쉣 뭐지? 유튜브 강의다 유튜브 강의다 저희 이제 마랑티비 노래방 왔는데 지금 어떤 분 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? 전혀요 전혀 아니죠? 야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눌러봐 오오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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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봐 문 열어도 돼 아 되네 아 나 나 나 쩝쩝쩝쩝 쩝쩝쩝 쩝쩝쩝쩝 쩝쩝쩝쩝 쩝쩝쩝쩝쩝 쩝쩝쩝쩝 신경선 알릴링 모델 없애 diagnosed 저녁시간이 왔습니다 하이라이트죠 와아.. 머랄티비 이어요! 여러분들 오늘 게 끝났습니다. 여러분들도 쉬울 땐 푹 쉬시고 이 시간을 잘 하러 가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